3.1운동 100주년을 맞아 3.1운동과 그 바탕이 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. 그런데 정작 그 근간이 된 동학에 대해서는 발상지에서조차 관심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.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.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큰 깨달음을 얻고 포괴를 한 용담정. 장애인들이 이곳을 오가기는 어렵습니다. 1970년대에 조성된 뒤 제대로 보수가 안 되다 보니 곳곳의 계단이 이들의 접근을 막게 됩니다. 수은 아버지의 책을 만들 때 사용된 목판을 보관 중인 용축 가게는 군데군데 문종이가 뚫려 있습니다. 경주시가 조성한 공용주차장. 동학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태어난 외갓집인데도 2년 전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. 소중한 역사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. 동학을 바탕으로 일어난 농민운동은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학계에서도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동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. 그 혁명 쪽을 연구한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사상 쪽으로 연구한 학자는 거의 많지 못한 게 오늘 학계의 현실입니다. 3.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 천도교가 15명이고 이들에게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동학.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간 존엄 사상이 현대에서도 재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